안녕하세요. 상가임대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상직의 백위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를 양수도를 할 때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적인 양수도 거래에 대한 부가성 환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괄양수도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징수 납부를 한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해서 실무상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포괄양수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업종이 동일해야 되는데 업종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양도하는 사람이 상가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다가 양도를 했는데 양수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가를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매수하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은 임대사업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괄양수도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쓸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양도인한테 있는데요. 그러면 양도인은 자기가 공급하는 상가분에 해당하는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10%를 징수해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양도인이 어떤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도인은 그 받은 부가가치세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폐업신고를 즉시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폐업신고를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양도하기 전에 폐업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그 폐업을 하는 그 시점에 폐업시 잔존 제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폐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폐업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달 25일까지 그 가세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출과 매입과 양도금맥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또 신고하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시는데요. 양도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안에 양도세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폐업신고를 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지참을 하셔가지고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휴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양수인은 어떤 업무 절차를 밟으셔야 되냐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으셨으니까 자기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실 때는 매매계약서를 첨부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